여러분 제가 말이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살짝 맛이 달려고 할랑 말랑 하는데 이제 국물을 찍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 웃겠다 뭐 하는 거야? 위에서 깔짝깔짝 하는 거 어떻게 해 자 이번엔 소빈 선배님의 애교 갈게요 하나 둘 셋 왜 때려? 아 웃었습니다 아 뭐야 아 약간 약속하게 하기 있어요 때려서 하는 거 안치기 이런 거 쓰면 네 아까 애교부린 거 알고 아 그래? 아 노생이다 언니 거기 가까이 사는 사람이 오는 거 원래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먹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 노르즼이다 원래 내가 이런 식으로 매튜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아 재미없다고요 아 왜 자꾸 재미없다니까요 언니 아니 누가 가까이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 오빠 나랑 샴푸 하나 차릴래? 아주 괜찮네 아 뒷통수하고 딱 나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게 보통 운동하고 왔으면은 패스장 갔다 왔어 이래야 돼서 네 아 뭐야? 뭐야? 왜 날 때려? 운동장 갔다 왔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에요 카드 매력 소개하기 아이엠 카드 매력 소개하기 아 대박이다. 아 민망해. 스타트! 오 잘하는데! 더 써주네. 아 이거 뭐야. 물만 났어요 아주. 아 진짜. 아 뭐야. 아 졌어. 그럼 뭐 이렇게 나가야 돼. 아 이거 이렇게. 사이클. 우리 한 번 상대주. 그런 느낌이네요. 잠시만까지만. 운전면허 있다며. 알겠죠. 저 공고보만 얻고싶어요. 지금? 나도 이 카메라 갖고싶은데. 하나만 사줄래? 하나만 사줄래? 이 카메라? 밥 먹을때 밥.